사랑하는 엄마, 아빠 반영했습니다 바빠이 기분이 좋거든 시야? 행복합니다 만남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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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무 이리와 수유 이리와 이거 줄게 수유 이거 줄게 어? 하네스? 아잇! 가자 아잇 나무야 나무 이리와 이리와 간식 간식 산책할까 산책할까 내려오고 싶어 산책할까 너 이거 어디서 났어? 쟤 봐봐 이거 공 갖고 왔어 나무 이거 어디서 났어? 대박 공놀이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애가 나 사칫 Dor 엉랑 나무 아무아阱 약 우주 이 말이에요 5 진영 슈, 기분 좋아? 응? 리연이 없으니까 좋지? 애들이 리연이가 없으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? 아우 달라고 해봐 어? 달라고 해봐 하루종일 따라다니겠다 차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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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도 장난 아니구나 가자 가야 돼?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다니? 빨리 가자 슈야 가자 리연이 운대 나무야 가자 나무야 나무야 아직 갈 마음을 준비가 안 된대 리연이 데려와야겠네 봉나! 봉나 두고 가 봉나 두고 가 봉나 두고 가 가 빨리 가 가 짧고 알차게 놀다 간다 30분 있었나?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사나이 오는 날 집사는 아직 안 돼 다가 부끄러워 나의 비밀 이리 가 숙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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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금 숙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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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의 반드시 나만의 반드시 감사합니다.